시계는 뭐 다 죽었나? 찾기가 참 힘드네요. 일단은 모사에 기어오는 헤이즈 다 잡자. 아씨 휴대폰이면 바로 일부린데 반갑다. 생존기를 뺐네? 답이죠. 다풍기가 좋다보니. 잘 잡지. 어? 이제야? 참기할래? 내 로켓런처로 밀어보던가. 로켓런처로 밀어보던가. 너는 1초에 죽었어. 어? 어? 퍽! 헤이즈는 알렉트의 밥일 뿐이지. 도망 절대 못 가요 헤이즈는 알렉트한테. 그냥 편안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미슬리는? 황구? 어? 아니요? 안될거 같지? 재킷? 안될거 같지? 재킷? 대겐 못 닦겠다. 사비요. 아니 재킷. 바로 도망가는거 뭐냐고. 아니 힘의 차이를 바로 느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니. 아주 현명한 친구죠. 허줌가닥에 마틸하다가 도망갔으면 저한테 죽었을텐데. 판단력이. 야무줄궁아. 괜한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은 지향할까? 이번 임무도 사라. 바이브 스태. 어어? 에키오니! 에키오니 알렉트한테 말 듣고? 에키오니 알렉트한테 말 듣고? 에키오니 알렉트한테 말 듣고? 한 미녀덕자. RIGHT! 이 사이드와인더가 에이 키워주니 알릭세게 말 됐고 기다리다보면 나갈 방법이 생길래는 당연히 없겠지 아 분홍신 빌드가 괴롭다 아 퓨라 잡을게요 퓨라 잡을게요 퓨라 넘어가려나 오오오 뭐야 오훈가 막히네 어디로 가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타깃은 어디 참가도 있으나 퓨라 잡을게요 퓨라 잡을게요 퓨라 잡을게요 퓨라 잡을게요 뭐야가지고 오 바빠 일단은 저거 생략 먹겠으니까 야야 너도 귀신 판하게 할래? 꽤 공격적인 흐름이에요 역시 거기로 도망갈 줄 알았어 따라갑시다 오호호호 아니? 버순가? 잘하는데? 모든가? 설계를 잘하네 인정 따라가라 트위시가 설계를 잘하네 이정도 설계면 보내줘야지 헐 밑뚫기였으면 사나트려나 이정도 재능이란 스스로가 무서워 죽여 마드를 너무 많이 땄다 주위시랑 아이돌 자세히 발손은 자세히 초차안 씹어놓고 타격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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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오라 템 봐. 피오라 템 진짜 잘 뽑아왔네. 되나 이거? 나는 피오라 데뷔 살벌하기는 한데 공 뺐거든. 피오라 지금 잡아야겠다. 이거 구멍 틀 때 잡아야 돼. 피오라 지금 구멍 틀 때 잡아야 되거든. 도망을 너무 잘 가는데? 이속이 너무 빠졌다. 어 피했다. 아니 이속이 뭐 4.19야? 이거 아니야 캐리? 이속이 너무 빠른데? 이속이 너무 빠른데? 어! 죽인다. 나 스테미나가 없어 스테미나가. 나 스테미나가 를 모두 치고 & ask ets 잘 차리고요 공 뺐네요 뛰어라야 안되겠지? 뛰어라 소난시대 공 뺐네요 야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알렉스에게 덤비는거야 이상한 친구네요 자주 표적이 될 것 같네요 아 위클라인 저기 일단은 뭐 에타 가야겠지 이거 블레이드 슈트 블레이드 부츠 버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잠깐 에타를 꺾고 에타난다 저 미방 안씁니다 미방타 알렉스이기 때문에 좀 잘 미믹이면 미방 썼을텐데 미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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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방은 못써 이제 스포킹하자 일단 슈위시를 잡기위한 와드 하나 잠깐 방을 구해놓고 나 못하고 와 하나 2 제가 이눕 빈 주위치를 잡으려고 과존 와드인데 더 제니를 잘하는데 맛있다 어우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나 이 썩을 것 같애 너무 맛있어 그러게요 첫판부터 이분들 도네를 너무 달달하게 해주신 이거는 버건디 가겠습니다 버건디 뽑으면 풀팀이거든 아 슈이치 있는데 대나무 하나 주워놓을까 슈이치한테 양심의 거울 한번 써주면 좋아죽거든 대나무 하나 주워야겠다 일단은 뭐 고조화가서 버건디를 뽑고 새로운 타깃이군 휘버 버려야겠다 힅어 뜨면 바닥에 재므릴게요 아무나 먹으라 하세요 거기입니까 어 도주아 가지말까? 누가를 가지말까? 아니 여기서 도시나 민호카차이 템을 이렇게 둘러야 아까 템 피오라랑 아까 피오라랑 이동이 똑같네 뭐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슈이치에 방금소리가 들렸던 그냥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금소리가 들렸던 전쟁의 신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울면서 이어진 결과에요 오늘의 톰파무스 사용 횟수 1회 마지막에 톰 무스 한 번 굴렸다 그래도 대나무는 행복해 할 거에요 대나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톰 무스 한 번 굴려주니까 막 죽아 죽네 그냥 어 깔끔하게 일생했네 잘 모르고 Cream 엔터 그리고 두 가지